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모델로 공연을 하시겠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K-POP 볼. 앞부분을 만나 들어가는 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오늘 시사회 불쇼 너무너무 무수입니다. 네, 경면으로. 네, 인사하시는 분은 K-POP 아이스테이였습니다. 자, 오른쪽도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. 오른쪽도. 아, 정말 주변으로 완벽하신다면 어, 한 최대의 주변으로 해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맨주님께, 우리 재생님께. 네. 자, 중안도 같이 한번 빨리 해주시고. 네, 좋습니다. 아까 왼쪽이 하셔서 반대쪽도 맞을 수 있는데 손으로 오는 걸까요? 자, 이제 다. 네, 초록색입니다. 네, 이제 자리에서 반응을 마시고 와우, 너무 귀여워. 여기가 길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길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. 와우,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요. 참 귀여워.